방탄소년단은 누가 풍선 다트게임의 1인자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맞아 뒤로가 있잖아 형 위로 해가지고 따다다다다 해주세요 이거 그거 가능? 야 이건 0점이다 어떻게 해놔요? 0점 이렇게 자 갑니다 호생이도 슛이라도 보여주나? 예예 10점 네 5점 와우 진짜 최고 자 이제 다음 게임을 시작해 볼텐데요 이번 게임은 바로 YES OR NO 게임입니다 오우 예스원야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한순씨 야, jadi di permainan kali ini setiap member yang akan keluar dan menuliskan sebuah pertanyaan disini dan sedangkan member-member lainnya harus menjawab ya atau tidak dan mereka tidak tahu apa yang bakal tertulis disini dan setelah jawabannya dibuka 여러분, 여러분의 이름을 만들어볼까요? 이번에는 제이홉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이홉 아, 저 우리는 대답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지? X냐, O냐 전부 다 너 하는 거 아니겠지?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예스가 좋은 답일지 너가 좋은 답일지는 질문에 따라서 아, 그래 진짜 감이네 아, 지금 지금 우리 제이홉 씨의 표정이 몰라요 뭔지 궁금하네요 YES와 NO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, 우리 멤버들 YES OR NO 하나, 둘, 셋 어, 이게... 질문 너무 강한 거랬나? X 세 분 오 세 분 제이홉, 공개해주세요 하나, 둘, 셋 방탄 멤버 좋아하죠? 아, 좋아하죠 아, 너무 사랑합니다 아, 너무 사랑합니다 아니, 좋아하는 분은 계셨어요 이런 이유성 문제인데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, 저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예요, 사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질문이니까 좀 아주 가벼운데 재미있는 점 제이홉, 잘 끊어줬어요 아, 네네 아, X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쵸, OX 잘 결정해야 돼요 잘해야 되네 자, 우리 지민 씨 오, 지금 거의 사법고시를 보는 것처럼 지민 씨 굉장히 긴 질문 자, YES OR NO 가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저는 YES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YES 하겠습니다 O, X, O, X 이 답을 보고 지민 씨가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민 씨 공개해 주세요 저 X 할게 X 바꿨어? 자, 다시 바꾸지 마 이제 X, X 자, 마지막 기회 자,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X, X, O, O, X, O 오케이 또 3 대 3으로 갈리네요 또 3 대 3이에요 자, 지민 씨가 빵 터졌거든요 과연... 보여주세요 자, 경림 선배님이랑 촬영하는 게 정말 좋아 신곡 버터 안무 보여줄 수 있어? 나, S 자, 저랑 촬영하는 게 너무 좋아서 버터 안무를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엠이 형을 촬영하는 게 어, 경림 선배님 터로는 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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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시는 분들 자, 근데 어, 지금 많이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아, 지금 너무 좋아해 제가 알기로 연극영화과 예, 연극영화 아, 지금 되게 열심히 지민, 지민 보세요 아, 진짜 예, 예 아, 지민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난 지금 굉장히 잘 맞추고 있거든요 내 간만 믿고 간다 아, 지금 아, 오늘 정말 제대로 속이 속이 좋아해 딱딱 이거 던지는 것부터 자, 가시쇼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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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오하다 남진이 오다 정국 씨 아직 감을 잡고 있습니다 자, 여러분 정말 잘생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짜 오케이 다시 오로 갑니다 아, 이번에 정국 씨 마지막에 O 갔어 X가 이번에는 슈가 씨와 슈가와 지민 둘 뿐이에요 공유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방시혁 의장님의 결혼식 그가 간절히 꼭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몇 십 년 만에 이 대망의 결혼식 참석하시겠습니까? 아유 가야지 아니 어떻게 결혼식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바로 가야지 저는 못 보냅니다 아니 황쇼 PD님 결혼식 저도 못 보냅니다 저희랑 같이 있어주세요 아, 죽어도 못 보낸다 우리 방팬대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정말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정국 씨 뒤로 가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씨 표정이 너무 장난스러워서 지금 뭔가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자, 정국 씨 공개하기 전에 하나 둘 셋 O 아니면 X입니다 어? 근데 슈가가 정말 X가 많으면 O 가고 O가 많으면 X로 가고 정국 빵 터졌어요 O가 두 분입니다 진, 슈가 정국 네 공개해주세요 남준이 형 제외하고는 솔직히 RM 씨보다 리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아 X 자, O 누구야? 진, 슈가 내가 잘할 수 있어? 오, 맏형 라인이네 맏형 라인 자세하세요 남준이 형은? 다른 멤버는 절대 리더 못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죠 찬델 리더 찬델 리더 사실은 저는 리더가 정해졌을 때 당연히 우리 맏형이 해야 된다 아, 해야 된다 아니면 저의 프로듀서 슈가 형이 해야 된다고 수차례 누가 해도 다 잘할 수 있다 그럼요 수차례 의장님을 찾아갔는데 근데 그걸 또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자, 우리 진씨가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진 좋나요? 네, 좋습니다 하나, 둘, 셋 J-UP, 정국, 엑스구 다른 분들은 다 O입니다 공개해주세요 얘들아, 촬영 끝나고 나에게 만 원만 줄 수 있겠니? 오케이, 나이크를 고맙다 고맙다 역시 와, 톡이 좋다 톡이 좋아 야, 고맙다 얘들아 다 들어 야, 고맙다 얘들아 아, 오늘 잘 피해가네 야, 이런 질문을 한다고 진짜 대단하다 고맙다 고맙다 자, 이번에는 우리 슈가 씨가 질문을 뭐 빠르게 적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적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예측 불어라 그러죠? 그렇죠 그러니까 아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자, 저 했습니다 됐어 O X 하나, 둘, 셋 이거 O 간다 예스완호 예스완호 정국 씨가 아직까지 초기 O입니다 B도 X 둘 분이 X입니다 그리고 네 분이 O입니다 알겠습니다 슈가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나는 토코피리아 모델을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, 나 너무 사랑하지 슈가 하기 싫으면 빨리 얘기해 나머지는 계약을 안 한답니다 아, 내년 부터 둘 빼고 진행 시키야 우리끼리 할 테니까 빨리 얘기해 아,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지 몰랐진 않아요 5분의 1짜리 시키는 거 저는 OX이름 말고 저는 하트를 하려고 했어요 하트 하려고 그랬구나 네, 근데 이게 OX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민 씨는 의장님 결혼식도 안 가 토코패디아도 안 해 토코패디아도 안 해 너 나중에 어떡할래 큰일 났다 진짜 저기 지민 씨 토코패디아 한 번 해주세요 토코패디아 됐어요 됐습니다 원샷은 가져갑니다 자, 우리 B씨가 버터 위에서 접고 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확실히 태영이 형이 감이 안 잡히네요 이게 그쵸 자, 오고 있어요 오, 태영 씨는 왠지 약간 화가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림이 들어있는 느낌 바바노 씨 자, 됐습니다 자 예스와 너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! 아, 뭐 우리 지민 씨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스 우어 노 오, X3명이야 X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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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태영 씨 B 저기 한가운데서 혹시 댄스 배틀 해줄 수는 없겠지? 없으면 예스 해줘 없으면 예스 해줘 아, 나 댄스 배틀 못 하지 아, 나 못 하지 아, 나 못 하지 못 하지 못 하지 X가 춤춰야지 없으면 예스라고? 하나 댄스 배틀 자, 그러면 코비 형 있어요 코비 형 하필 자, 잠깐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저도 헷갈렸어요 없으면 예스죠 네, 없으면 예스죠 예스 예스가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쵸? 예스가 춤을 안 추는 거죠 예스가 춤을 안 추는 거죠 예스가 춤을 안 추는 거죠 가라, 댄스 못 가라, 댄스 못 X5, X5 X5, X5 Let's go 비트 박스 비트 박스 정국 정국 가자, 가자 계속해 계속해 지민이 안 했어요 지민 그리고 분명히 댄스 배틀이라고 그랬어요 배틀 배틀 3명씩 뽑는 게 아니라 배틀 아시죠, 먼지 자, 다 나가 오케이 지민 Let's go 배틀은 또 비보이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 전해주세요 야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못 이기겠다, 못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 최고야 야, 배틀의 황제가 진짜 잘한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배틀인데 끝내버렸네요 아, 대단합니다 방시혁 의장 결혼식은 못 가고 또 토코패디아 계약 연장은 못 했지만 또 다행히 댄스 배틀은 참석을 했네요 마침 댄스 배틀이랑 겹쳐서 일정이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배틀에서 위너가 됐으니까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게임 예스 원호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마워 우와 오, 최순거리야 저희는 토코패디아가 12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생일날은 당연히 촛불을 꺼야겠죠 그래서 우리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비말이 휘면 안되니까 후 불지 말고 부채로 한번 업무하겠습니다 5, 6, 7, 8 jug one lang ta one 마지막까지 우리 제이홉이 애드립까지 넣어 주면서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됐습니다 광탄소년단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토코pedia 12주년 12살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멋진 축하 메시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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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 업계에 정말 선배님으로서 12주년을 이제 지탱해오는 데서 정말 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저희도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토크패드랑 함께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12주년 또 나아가서 20주년까지 힘내면서 오케이 파이팅! 오케이 슬라마 홀라운 다운 하죠 슬라마 홀라운 다운 계속 하고 싶습니다 다음 생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생일 파티를 하다 보니까 아 또 벌써 시간이 훌쩍 가나왔어요 또 헤어져야 돼요 또 헤어져! 또 만나면 되죠? 또 만나면 되죠 그렇죠 이런 특별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방탄소년단 오늘 더욱더 특별했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해 인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슬라마 홀라운 다운, Trokopédia Trokopédia Trokopedia Trokopéd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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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